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 새를 관찰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새의 날개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보자. 나이가 몇인데 저러고 놀아? 연이 하늘은 날게 하는 건 누가 못해? 하늘을 나는 모습이 훨씬 더 안정적이야. 이제 사람이 타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나는 방법이 필요해. 자동차 엔진 같은 것을 달면 어떨까? 하늘을 날아야 하니까 가능한 가볍게 만들어야겠지?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어보자. 자동차 엔진 소리 아니야? 런이나 날리고 자동차 엔진이나 만지고 하늘은 대체 언제 날겠다는 거야? 형, 성공이야. 우리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어. 사람을 태운 최초의 비행기라고. 끝없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라이트 형제는 드디어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The End Let's learn the words from the story. The story, vocabulary. Bird B-I-R-D Bird Bird 새 A bird is in the tree. 새가 나무에 있다. Fly F-L-Y Fly Fly 날다 Spider-Man can't fly. 스파이더맨은 날 수가 없다. We can fly. 우리는 날 수 있어. Wind W-I-N-D Wind Wind 바람 The wind was strong. 바람이 강했다. 바람을 나타내는 낱말로는 breeze 산들바람 storm 폭풍 hurricane hurricane 등이 있어요.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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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Is this your car? 이것은 네 차니?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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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airplane A-I-R-P-L-A-N-E airplane airplane 비행기 The airplane is in the sky. 비행기가 하늘에 있다. The right brothers made an airplane.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형 윌버 라이트와 동생 오빌라이트는 세계 최초로 모터가 달린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This was a Gochan Elementary School production. You can find this video on our YouTube page. Easy You Even Harun For 감사합니다.